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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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퍼블루기입니다. 저쪽은 일마루, 여기는 일마루 퍼블루기입니다. 아 또 오늘은 날씨는 너무 좋네. 퍼블루기입니다. 퍼블루기입니다. 근처에서 막 휘둘러. 잘한다. 언니 화이팅. 오늘 어떻게 4개 하면 해요? 저녁 4개. 4개 하시죠. 두번은 쳐도 돼? 5개. 오 많이 부드러워졌는데. 자 이게 포근이지. 오 들어가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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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그럼 어떡하노? 너무 솔직하시다. 하하하하하. 사람은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의 소리. 빨리 해라 좀. 어림없지? 어림없지? 나도 오케이. 네. 2분 오래라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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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내하고 비슷하네. 언니, 젤 수 없으면 버디한다. 버디는 내가 준비 안 됐을 때 버디가 돼요. 버디 하고자 한번 보기로 끝나고. 20미터 되죠. 20미터 더 되죠. 25미터까지 부셔야 돼요. 내가 저 그렇게 파슬을 데리고 당겼는데. 그래도 내려오네. 잘했다. 약간 오르막이 했잖아. 여기 똑바로 치면 되는 거야. 와... 가까스로 포근했네. 예? 어떻게 해? 똑바로 치면 되려나? 똑바로 치면 되지. 거의 낫잖아. 넣을라고 하지 말고 최대한 붙여봐요. 오, 들어가겠다. 오케이, 오케이. 뽀기. 뽀기. 오케이. 거리가 그러면 400km? 아니요. 좀 짧은 파포에요. 앞에는... 370km? 260km? 260km? 265km 정도. 아, 그러면 한 150km, 180km만 보내고 보내면 되겠네. 지금 왼쪽 제일 왼쪽 남자분 계시죠? 저기서 남는 거리가 앞인이라서 한 80km 정도 남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지금 힘 놓치는 분... 저기에서 남는 거리는 한 125km에서 130km. 아, 일단 저거 올리기만 하면 되겠네. 응. 일단 저거 올리기만 하면 되겠네. 아니요. 고객님, 요 라인에 꼽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아니, 아니. 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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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이 라인이며 사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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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야 너도 이게. 난 네번째. 야. 포온 할 수도 있겠네. 잘하면. 짧았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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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 있네. 응. 너는 일로 와있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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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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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파다. 파다. 어. 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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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에게 custom하는 양이 있구나. 그리기엔. 그리기엔. 컴퓨터. 어깨 취소 아이고 죽었네 여기도 파포인가요? 네 파포예요 파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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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쳤다 언니 쳤어요? 네, 쳤어요 잘 쳤어? 전현정원 아따 아름답게 치시네 아름답게 치시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씨. 굴려갖고는 안되네. 아이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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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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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쁘지 않네 언니 막 치는데 막 올라가 야 저 프로펠러 맞추는 건 나도 첨번에 우와 멋지다 아 야 벗대기 쳐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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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